중구 어린이집연합회와 계룡문고가 어린이 독서문화운동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이번 협약에 따라 계룡문고는 어린이집 원화를 대상으로 연령대에 맞는 책 추천, 교재개발 지원, 구현동화 강사 제공, 독서대회 개최 등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어린이집연합회에선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습니다. 구는 보육하기 좋은 중구에 맞게 이번 협약을 기획하고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양기관과 함께 어린이가 책 읽기 좋은 환경 조성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.